네, 오늘도 YCN 유림방송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오늘은 광산기 시문 중에서 오신 두 분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유학은 공자님께서 집대성한 학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현재 혼란한 사회이며 불확실성의 사회입니다. 어디로 가야 올바른 길인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기인된 갈등과 불신, 무법, 그리고 부정부패와 인륜의 상실 등 방향을 잃은 혼란실현 시대에 종교가 민중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찰과 교회의 신 앞에서만 독실할 뿐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 라침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신의 계율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혼란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과 실천적 윤리를 중시했던 광김문중의 유학자를 찾아가보는 시간과 광산깁시문중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광산깁시문중에서 오신 두 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멀리서 광주에서부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산깁시의 본적이 광주죠? 지금 광주 어디입니까? 그 업무는 무주, 세일동이고 현재는 행정경산으로 담양군, 대전면, 평장동입니다. 담양균, 대전면, 평장동, 그리고 광주, 즉,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평장동, 대전면, 평장동. 멀리서 아주 오셨습니다. 새벽 차를 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광산시 문중에서 오신 두 분 선생님,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김선술 선생님은 광산 포럼에도 관여하고 계시죠?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시 40세 소송 김선술입니다. 저는 광산시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도 아니다. 유림 방송과 인연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사회 진행자로부터 질문에 성실히 응가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모든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전부 생각이구나, 이야기구나, 우리하고 다름도 같이 여기서 확인하시고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겸손하시기까지 하십니까? 물론 이제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다름아름이라는 말도 이제 나와 있고 한데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다음 우리 같이 오신 김연택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곧 광산김 씨 전공 유사를 맡고 있는 김연택입니다. 저는 오늘 전 도의사님을 의미하신 선수르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유릉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광산김 씨의 찰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전 도의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광산김 씨 대종 중에서, 문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예, 예. 전공 유사라고. 전공 유사. 예, 예. 총가라는 총무입니다. 예, 신부라는 총무입니다. 예, 광산김 씨에서는 그냥 총무사무총장 안 하고 전공 유사. 예, 예. 전공 유사가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옛날에는 법전자, 곡식곡자. 조상님 제사하는 재물을 담당하는 직. 유사라는 것은 책임자다. 그러니까 조상을 제사하는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삼묵장이라 할까 총무장이라 할까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전통을 잘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호칭부터. 그럼 지금도 도유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시고. 제가 어느 종중에 가서 광산김 씨 도유사라는 명칭을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종중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유학의 뿌리를 찾아서이기 때문에 각 종중, 문중에서도 이 프로를 많이 신경을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종중과 대종중과 대종해로 나뉘는 또 그걸 혼용해서 쓰는 종중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종중과 대종해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는가요? 네, 대부분 우리나라 성취들이 보면 대종해로 하나로 된 데가 많습니다. 대종해, 대종중이 특분하니 둘로 나누어 있는 데가 광산김 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타성시는 내가 많이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가 대종중과 대종해를 어떻게 분리해서 해석을 하느냐. 대종중이라는 것은 문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문중이 모여서 큰 문중을 하나를 만들었다 해서 대종중입니다. 그러면 거기 문중이라는 것은, 문중 종원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종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 돌아가신 조상님까지를 문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는 모든 거기는 종원이 됩니다. 광산김 씨, 종원이 되고. 그러면 종원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권력의무를 부여받았고. 종회는, 대종회는 또 종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큰 모임이 대종회가 되겠는데, 쌍의단체가. 대종회는 자기가 낳을 때가 아니라 태어나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회의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사회생활, 사회생활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회의비를 냈을 때 회원의 의무와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종종원은 숭조, 조상, 숭배에다가 뜻을 더 갖고 있고, 종회는 목조, 일각의 화목하는 데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숭조, 돈목. 그래서 조상도 잘 모시고, 그리고 자손들은 또 화목하게 지내서 잘 지내라, 숭조, 돈목. 그게 이제 광김에서는 나눠져 있군요. 대별되어 있군요. 큰 대종종하고 대종회하고. 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종종과 대종회는 그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종회를 만들거나 종중을 만들 때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게 조상님 모시고 하는, 물론 조상님은 다 모시겠지만,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신 조상님까지는 문중, 또 사회생활하면서 회빈해서 하는 친목회처럼 하는 걸 종회,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이렇게 두 분 모시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말씀을 더 보태자고 보면, 종중의 큰 일은 아까 조상의 유은과 유명을 받들고, 종토를 관리하고 조상을 제사합니다. 그것이 주요 기능이고, 종회는 친목회, 장학생, 거기에 기능이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목회 위주로 두고, 또 종중은 조상님 모시는 거기에, 숭조회 위주로 해서 하면 틀림이 없다. 종중 사회, 우리 종중도 하나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종중 사회에서는 꼭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종중과 종회를 구별을 좀 해줬으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문중, 종중의 모임을 나가셔서, 아, 대종중에서 오라고 하면 이게 대종중이구나, 또 문중은 이런 거구나, 종회는 이런 거구나라고 잘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올라오시면서 열차에서 오늘 방송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 가슴도 두근두근거리고, 그랬습니까? 네. 고민 많이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 고민 안 하셔도 되게 금태해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산 김 씨의 유래에 관해서 두 분 중에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부계를 중심으로 한 성시를 갖고 있습니다. 성시라는 것은 자기가 취득한 성과물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대물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시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왔고, 일반인들의 성시 사용은 고려문종 때, 1047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고려문종 1047년부터 시작이 됐다? 네. 국민의 모든 성시 사용은 조선조 순종 3년, 1909년 민족법 이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성시를 사용을 못했습니까? 아, 성시가 국민의 대다수가 성시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3월이, 5월이, 청순이, 방순이. 아까 부엌에서 해놨으면 청순이, 방에서 해놨으면 방순이, 3월에 해놨으면 3월이, 5월에 해놨으면 5월이. 성이 없이? 성도 없이. 그렇게 해오다가. 그게 이제 1909년이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민족법을 만들고, 아까 지적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한테 착취를 목적으로 했죠. 네, 착취. 네. 지주계급을, 양반계급을 몰락시켜버리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 평등하다. 종이나 상룡이나 일꾼이나 다. 그럼 누구 다 성시를 가져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게 이제 민족법이거든요. 민족법이군요. 그렇게 해서 호적이 생기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냐면, 성시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장한테 물어보면, 아까 주인 성시가 어떻게 된다? 어디 생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은 뭐냐면, 선택을 한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시가 박석김. 박시, 성시, 성시, 김시가. 그러니까 주인이 박석김이 많았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유래에 관해서 조금 더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광산김씨의 유래. 저는 광산김씨는 그중에서, 우리가 김씨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두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가락국, 수로왕 계열이 있고, 경주 김씨를 더한 신라 김씨로 해서 김알찌 계열이 있습니다. 김수로왕, 김알찌 계열이. 계열이, 광산김씨는 김알찌 계열이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김종필씨하고 김재중 대통령, 김혜김씨고. 김혜김씨. 김영삼 그 계열은 알찌 계열입니다. 알찌 계열이고. 저희 광산김씨도 알찌 계열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유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광산김씨는 김알찌 계열로 한 천여 년을 내려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우리가 광산김씨는 전국의 서영씨 중에서도 지금 현재 파리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김가가 10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100만이요? 예, 예. 그러면 성씨 중에 몇 위 정도 되나요? 현재 전국의 서영씨 중에 8위입니다. 8위. 8번째 많은 성씨 중에. 그럼 뭐 세력화도 되고 그러겠네. 농담입니다. 역사 기록으로 보면은 김알찌가 65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삼부유사하고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사기하고 유사하고. 네, 삼부유사하고. 삼부유사하고. 삼부사기 기록은 왕이 밤에 금성서쪽, 시리무섭 속에서 다 구우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날이 새일 무렵에 호궁을 보내 그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다. 그 호세는 나뭇가지에 금빛이 나는 작은 상자가 걸렸는데.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었다. 오긴 돌아와 왕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신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김알찌에 관한 신화를 설명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왕은 사람을 보내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게 했다. 그 속에는 어린 사내가 들어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다. 왕이 기뻐해 측근들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나에게 준 아들이 아니겠는가 하고 왕이 그 아이를 거두고 결렀다.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천, 그러니까. 65년에, 사기 65년에 그때 기록입니다. 김알찌가. 그래가지고 다음 하나, 이 아이는 자라면서 충명하고 지락이 뛰어났다. 그 아들을 이름을 알찌라고 했다. 그 알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신라시대의 방언이 아이를 보고 알찌하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금액이다. 금계 속에서 나와서. 알찌가 어린아이라는 뜻이다. 네. 그래서 금계 속에서 나와서 성을 김씨라고 했고, 그 시림을 닭이 울었다 해서 개림으로 고쳤다는 것이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도 이와 유사하나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다 우는 소리를 낳아서 듣고 가서 호궁을 보내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기록이고, 삼국유사는 그냥 거기서 그 이틀 날까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저녁에 데리고 왔던 그런 차이가 난다. 달고 또 시기가 삼국사기는 세기 65년이라고 했고 삼국유사는 세기 60년이라고 했습니다. 네. 5년 차이가 있고. 네. 그것도 아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차이 가지고. 서로 쓴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역사니까 뭐 그 정도는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김알찌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씨 우리 세가인데 신라왕국이 992년입니다. 그거 56왕이었습니다. 박씨가 시방중에서 제2 232년. 석씨가 파랑에서 제2가 173년. 김씨가 38왕을 하고 제2 587년. 김씨가 조선왕조나 고려보다도 더 역사가 깁니다. 그러면 또 신라 거기에서는 선굴 진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선굴이라는 것은 박역학세로부터 28대 진 등 요왕까지 28왕을 선굴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진등 요왕부터 태정 모여라부터 해서 56대 경순왕까지 28왕을 진굴이라고 합니다. 선굴이라는 것은 부모 모두가 박석김에 해당이 돼야 되고. 진굴이라는 것은 부모 중에서 한 분만 박석김에 해당이 되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또 다 학교에서 공부해보니까 그런 역사는 알고. 광산김씨 유래에 관해서만 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신라 때 이제 어느 왕의 후손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 신라의 왕손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설명 좀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광김에 대해서 대충 아시고. 또 우리 후손들도 우리 역사가 이렇구나.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자기 성실을 가진 본관에 대한 역사를 모르는 후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래를 얘기를 해주면 우리 후손들이나 또 타성씨들도 광산김씨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온 분들이 우리 유교의 종장, 유림의 종장을 만드셨구나. 예법의 종장을 만드신 사계선생님까지도 이제 연상을 할 거고요. 우리 광산김씨 시조는 신라 왕자 김흥자광이라고 합니다. 시조군께서는 신라국 김알찌 후손으로 신라 왕자로 태어나셨고. 기록으로는 신라 말에 장차 국란을 예지하고 왕자의 쥐를 버리고 평장동에 돈세 우구하셔 후손들의 번행을 마련해 주셨다. 거기서 이제 평장동이 나오고. 그럼 그 후에도 역사가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유래는 이제 또 다음 또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평장동의 역사가 이제 광산김씨의 역사가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광산김씨 대정중의 사무실도 평장동에 있고 또 그 업무를 보는 거는 광주에 있고. 연락사무소로.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뿌리를 그냥 완전히 그 광주 전라남도 그 평장동에다가 두시고. 거기 가면서 역사문화관도 역사 사적도 되고 그러죠. 문화재도 되고. 그것만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 우리 역사관을 우리 박사님께서. 네 그러면 여기를 조금 하나를. 네 말씀해 주세요. 그 저 저 진해하신 분한테 조금. 그 막연하니 그 평장동에서 우리는 저것 하셨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광산김씨 시조공에 대한 그 역사신위는 흥자 김흥광이. 네. 흥자광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냐. 김우징입니다. 김우징이 뭐냐 하면 신라 왕권 쟁탈에 패배를 하고. 처자들을 되뇌리고 완도 청해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완도 그 정보 도움을 받아서 다시 왕이 오릅니다. 신무왕 제45대. 네. 잠시만요. 지금까지 오늘 지금 광산김씨 유례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할지로부터 한 천 년 정도 역사가 내려와서. 평장동에 뿌리를 두고 지금 전라남도 단양군. 담양군이죠. 네. 단양군. 평장동에 적을 두고 거기서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백만 인구를 지금 잃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후손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역사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평장동에서 유례가 됐군요. 오늘 두 분과 모시고 대화는 광산김씨 유례에서만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멀리서 오셔서 시간 내주시고 땀을 막 흘리시면서 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